100억 물려주면 어느 정도? 100억 정도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7, 8억 정도 됩니다. 자녀 2명 정도에다가 하면은. 대단히 배우자가 없을 때는 43억까지는 드러나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이 있으면 상속세 43억. 거의 40%, 43% 위법이죠. 지금 많이 내긴 하네요. 많이 되죠. 상속세 오늘 주제 2위로 이야기 나눌 텐데 상속세가 이제 부자들만 낸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런 영상, 책, 콘텐츠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은데 이제 부자만 내면 세금이 아니라고요? 네. 왜요? 원래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슈퍼리치라고 해서 부자들, 고소득 부자들만 상속세가 부과됐어요. 그래서 아마 2000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상속세 내신 인원이 납부인원이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구백구십 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이천 년에 시행이 됐는데 요게 지금까지 이십사 년 동안 거의 세일 구간하고 공제가 변함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국민소득만 해도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물가도 한 네 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서울에 이제 그 집값들이 급등해서 평균 아파트 값 따져봤더니 한 십 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속세산의 60%가 부동산이라는데 2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지금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상속세 신고 인원이 한 0.7%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2020년도만 해도 2.9% 늘어나더니 22년, 불과 2년 뒤에 4.5%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신고납부 인원만 따졌더니 13%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중세가 돼버린 거죠. 네. 이제 14%인데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서울 같은 경우는 25%까지 육박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는 상속세 내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사실은 뭐 다주 세탁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거의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가 5억이 있고 상속세 공부로 다 되셨으니까 배우자 공제가 5억부터 30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0억까지는 웬만해서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겠죠 배우자가 있다 한다면. 그런 데다가 상속 제사는 순자산 가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은행 채무가 있으면 다 그걸 공제하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억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부동산 같은 데는 아파트는 시세라도 있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평가액들은 거의 시가 대비 50%밖에 안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내는 대상의 인구만 하고 본답에는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 한 20% 30%까지 가면 이게 상속세라고 보기보다는 소득세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버리죠. 그럼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 이상부터 그냥 상속세 낸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 하나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15억까지는 거의 세금이 없거든요. 15억 넘어가면 현행 체제에서는 상속세에 해당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에서 평균이 12억이라면 사실 15억 넘는 아파트도 꽤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또 꽤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재산까지 합쳐서 20억만 돼도 세금이 2, 3억 넘어가 버리니까요. 당장 일시에 그 세금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세금 내야 될 상황도 벌어지죠. 그럼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최고세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 내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예전에 30억이라는 때도 있었고 50억이라는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수가 좀 인정하는 수치는 100억인 것 같아요. 100억 물려주면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는가. 이런 얘기 또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100억이라도 물려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물려주는 입장이 되어, 여러분 저 100억 없습니다. 물려주는 입장이 되어 보면 전혀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 상속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이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최고세율은 55%니까 세계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1등으로 2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 과세 체계가 일본하고 저희들하고 달라요. 저희는 유산세 체계고 거기는 유산취득세 체계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기본 공제가 유산취득세 체계면서 우리나라 또는 한 50억까지가 최고세율이거든요. 50억 넘어야.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대주주에 대해서 할증평가라는 게 또 있어요. 주식은. 20% 할증평가를 하니까 60%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가위 세율로 본다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세율로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세금이 진짜 많은 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수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비해서 훨씬 높아요. 평균이 한 0.2%인데 저희들은 2.4%.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다가 지금 상속재산이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적공제가 어떻게 달라지고 배우자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미리미리 세금을 사전증에 한 것이 합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금 세금이 어디부터 상속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기준을 정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돌아가실 기준으로 따졌을 때 15억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는 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0억 물려주면 어느 정도? 100억 정도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7, 8억 정도 됩니다. 자녀 2명 정도? 자녀 2명 정도에다가 하면 배우자가 없을 때는 43억까지는 드러나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 2명이 있으면 상속세가 43억? 거의 40%, 43% 육부하게 부르죠. 그 말은 53억을 이제 2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내긴 하네요. 많이 내죠. 사실 100억을 물려줘서 어떤 분들은 47억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어디냐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피 땀 흘려서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100억을 벌면서 사실 100억을 만들 때도 수많은 세금과 취득세와 양도세 이런 걸 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속세산 물려준 금액의 세금을 따질 때 실온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온세율로 따지면 지금 이거 100억의 경우는 43%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지 전에 살아계실 때 안 하면 상속세 폭탄 막는 거는 뭔가요? 우선 상속 재산 평가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시가란 것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속 개시 시점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전 6개월 후 상속 개시 전 후 6개월 전과 후를 따져가지고 그때 이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잡게 되는데요. 시가. 네, 시가로 잡게 되는데 그런 시가가 또 없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갖다가 시가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속 개시부터 6개월 전 후 이걸 평가 기간 내라고 그러는데 이때 아까 지금 말한 시가가 존재하면 그걸 갖다 쓰고 그걸 존재하지 않으면 평가 기간 예라고 해서 신고 기간으로부터 9개월 이전까지 이제 결정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감정평가가 존재하면 이제 그거를 감정평가를 갖다가 다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2019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감정평가가 없어도 국세청에서는 기준시가로 평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추정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억 이상 나거나 10% 이상 차이 나는 자산으로서 대상자로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죠. 즉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꼬마 빌딩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꼬마 빌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아까 건물을 구경해 예. 기준시가로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놨더니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100억으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40억에 대한 양도수수는 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100억은 세금 28억으로 올라가버렸잖아요. 그럼 23억 정도가 추징이 당해버리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에 감정평가 대상 자산이 된다고 확실한 거는 손을 못 대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자산 같으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안 받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사전 증여가 좀 중요하다. 그걸 활용하면 감정평가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사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인생에서 사실 딱 두 번밖에 경험할 수 없다 보니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잘 대체를 못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때 가장 먼저 세금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부 기본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들어가면 돌아가신 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요.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받아져버리면 은행 검는 거래가 다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인출이 안 되는데 그냥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사용을 급하게 할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때 그 돈을 좀 인출을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권원부터 해놓으니까 돈 인출이 안 되니까 당장에 또 대회를 받아서 빌려서 쓰니라고 어리둥절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만약에 근데 주의할 거는 안심상속 서비스 받게 돈을 인출할 때는 가족 간의 화목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꺼냈다 했을 경우 거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횡령이라고 문제 삼으면 형사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족 간의 문제가 없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렇게 좀 사전에 돈을 인출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한 달 이내 해야 될 것이 사망신고예요. 사망신고를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또 부과받게 되니까 한 달 이내 사망신고를 하시고 3개월 이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빚이 더 많으셔가지고 상속 재산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법원의 한정 승인이라든지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6개월 때 해야 될 일이 이제 법정 지분대로든 협의 분할을 해가지고 상속 통계를 마치고 취득세를 내놔야 돼요. 혹시라도 법정 지분이라도 협의 분할이 안 될 때라도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내놓으셔야 되고요. 상속세 신고도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연부연납이라든지 물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6개월 안에 신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또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정 기간 내에 예 상속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나요?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요. 대출받는다고 해서 금융 운영에서 대출받았는데 그게 감정평가에서 대출받아버리면 그 감정평가액이 나타나버리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던 것이 감정평가액이 존재해버리면 요 금액으로 평가액이 늘어나버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유료문청구소송이 들어갈 때 유료문청구소송 들어가면서 사실은 청구소송만 하고 천천히 평가를 해도 되는데 유료문청구소송 들어가시면서 감정평가까지 같이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또 같이 올라가 버리죠. 물론 양도가 이루어져가지고 감정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료문청구소송도 조금 감정평가 없이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주의하고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등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망 전에 인감을 뛰어놨다가 사망 후에 상속등기를 안 하고 증여등기를 했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이게 분쟁이 생기면 요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망 후 증여등기를 하시는 거는 상속인들까지 협의가 거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금융기관 대출 실행에서 부모님이 돌아가는데 부모님 관련 자산으로 물어둔 대출을 왜 해요? 담보를 받아서 하여튼 사용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또는 그게 이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이 필요했을 경우에 기존 대출 금액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보통은 KBC세 가지고 아파트 같으면 되는데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금액 가지고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타나버리면 납세상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인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3월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안 해 버리면 이제 빚까지 상속이 돼 버리니까 예 빚도 이제 갚아야 될 문제가 발생해 버리죠. 이제 그 주의할 것 하나가 상속포기를 한 것은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데 한정승인 내가 빚이 많으면 안 받고 빚이 적으면 내가 받겠다 이런 게 한정승인이거든요. 그렇게 한정승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매각한 다음에 그거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포기는 안 내는데 한정승인 때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상속은 하나도 못 받고 양도소서를 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사전에 변호사님과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고 난 다음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 할 것인지를 검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로 받은 것도 결국에는 없는데 없는데 세금만 세금만 내는 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네 그 세금을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 재산 얼마 이상부터 좀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과 증여 기준을 좀 어떻게 삼아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기본적으로는 상속은 공제액이 많습니다. 더 많고 증여는 공제액이 작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미리미리 해주고 나면 상속세를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가 더 세금의 부담이 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미만에서는 증여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 기준 금액이 우리가 세율 구간으로 따져서 공제를 하고 남은 세율이 30% 적용되는 구간. 그게 10억 미만일 때는 그거는 이제 증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가더라도 세금 부담이 많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근데 이게 상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도 되지만은 가족은 한복 문제거든요. 왜냐면 재산 분쟁이 생겨버리면 세금보다 더 분리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부모님이 미리미리 줬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금 무시하고 줘야 되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10억이 넘어간다면 그거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억 가진 분들은 세금만 배우자가 없을 때 43억이나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4번 정도 나눠서 사전 증여를 좀 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는 유산 취득세 계열이기 때문에 수중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대수명이 이제 한 60대다 그러면 이제 40년 남았다고 치고 4번 정도로 나눠서 3번은 증여로 내려보내고 마지막 1번은 상속으로 내려가는 방법. 그래서 재산의 금액에 따라서 증여의 횟수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백세 시대이면 60대면 한 백세까지 산다고 한 40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속 받아가지고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부지 사전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자견 감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상속 전에 이제 증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증여거리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걸 알 경우에도 왜 그런 거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미리미리 줬던 이 녀석이 정신 자세가 나태해져서 일 안 하고 열심히 안 살까 그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한테 비포증 쓰거나 투자 잘못해가지고 물려준 세상을 못 지킬 것을 또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세 번째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주고 놨더니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불효라 해서 옛날에는 효도계약서를 쓰고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돈이 있을 땐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는데 주고 나면 연락이 그렇게 잘 안 온다면서 실제로 현업에서 좀 느끼시나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재산이 효도를 강요한다고 그러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런 다음에 세금만이 걱정돼서 증여를 해줬는데 상속세가 나중에 개정돼가지고 세부담을 줄여주는 현상이 벌어지면 어떠냐.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